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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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흐흐흐 형아 어디갔어? 형아는 나빠 아이고... 아이고... 늘어지게 잤어 야... 웬일만은 이제 늦잠을 자냐 응? 늦잠을 자는 위똥땡땡 조언하지 이제 날씨가 흐흐흐흐 야 코딱지 아휴... 코딱지 코딱지 아휴... 아휴... 이따 떼먹어 에휴... 왕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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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려는 오뎅의 엉덩이 출근해요 이봐 출근 옳지 엉덩이 귀여워 오뎅의 엉덩이 뭐 저기서 똥을 싸고 있어 쟤네 아... 진짜 무난스러워 오데오와 먹고에게 엄청난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꺼 꺼 으흐흫 오우 오빠 놀다와 놀다와 저기 뭐야? 귀엽게 도치랑 도루랑 뼘기잘 너무 귀여워 저희 사랑해 아이구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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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미 어디갔지 해바미를 찾을 수가 없네 우리 해바미 보신분 손 들어주세요 해바미 어디갔지 해바미가 안보이네 아몬아 해바미 어디있어 이게지 아우개 이뻐 암오개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깔아뭉깁니다 대단해 해바미 에휴 아우개 옷깃에 웃기고있어 아유 좋아 기분이 좋은 해바미 재밌어? 저거 저렇게 잘 먹고 나네 진짜 못해 없어 아빠야 소라개놀이 해밤이가 어디 갔지? 엄마네 찾을 수가 없네 우리 화면 어디 갔지? 안녕 안녕 띠리 안녕 왜 가까이 왔어? 버벅 보보야 우리 버벅 울버린이에요 발톱보세요 귀여워 시끼 너네 왜 시끼야 야 옥희가 바닥에 이렇게 뒹굴딱 뒹굴딱을 하고 있어요 옥희야 우리 옥희 기분이 좋아요? 응? 왜 그러고 있어? 바닥에서 엄마 캣닙을 흘렸나? 아닌데 그런 데 없는데 그리고 저기 도치 도치랑 옥희 기분이 좋아? 응? 귀여운 기집애 도치는 저기 담요 깔아줬더니 저기 소문 자네 보드보드라니 좋지? 응? 응?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애기 백치야 엄마 오늘 뭐 갖고 왔는지 알아? 아주 무시무시한 건 갖고 왔어요 이것은 바로 발톱깎이라는 거예요 우리 별채 애기들이 발톱 깎는 거에 조금 버릇이 안 들어갔고 해밤이부터 좀 약간 발톱 깎는 거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발톱 깎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아몽이 할 수 있겠어? 자신 있나? 아몽? 아몽이 조금 자신이 없긴 한데 우리 한번 깎아볼까? 쭈니 쭈니 발톱 깎을 수 있겠어? 응? 쭈니 우리 보보도 한번 깎아볼까? 해밤이부터 해밤아 엄마랑 발톱깎이 놀이에요 발톱깎이 놀이 우리 애기 아주 아주 간단해요 발톱깎이는 발톱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다면 그건 몸살이에요 해밤아 엄마가 해밤이의 발톱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도 될까요? 요렇게 야 너 귀신 나오겠다 에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야야야 잠깐만 우와 야 가만있어 수염 잘려 야야야 우와 해밤아 착해 이야 해밤이 한쪽 손 클리어 왔다 왔어 두른자 왔다 짠 해밤이 소환 엄마 이쪽 손 해밤이 이쪽 손 주면 안 잡아먹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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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밤아 너무 잘해 해밤이 너무 잘하는데? 응? 해밤아 명색이 짓고양이야 그치? 응? 명색이 짓고양이 에이 그래 잠깐만 하나만 하나만 요거 너무 길어 이게 너무 길게 길게 잘렸어 어? 아이씨 아이씨 백치 할 수 있나? 백치나 앉아서 하자 누워서 옳지 백치는 누워있어 엄마가 할게 응? 엄마가 할게 아 보보야 보보 오키가 해보자 오키 하 외롭네 오늘 다 떠나갔네 아몽 아몽 이리 와봐 우리 아몽이 발톱 주면 안 잡아먹지 응 아몽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몽아 하나도 안 아프지 아몽이 이런거 해야지 집량이 되는거야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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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량이 되는거야 아몽아 하나도 안 아프지 아몽아 하나도 아프네 이야 우리 아몽이 우리 아몽이 초천재 초천재에요 여기도 할까 어때 아몽이 하나도 안 아프지 하나도 안 아프지 손톱에는 신경이 없어요 우리 아몽이 너무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마지막 하나 어이 찌비 아몽이 성공 야 힘들었다 아몽아 너무 잘했어 아몽이 최고야 최고 우리 도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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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성공 도도 성공 도도 성공 잘했어 잘했어 수리 먹자 plaid 탈자 야 해바마 손톡 다시 어린이들 아주 잘했어요 깍지도 안 왔으면 이놈들 응? 도도 어머니 도도 착해 아이 우리 도도 착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 이거 깎을거지? 해밤이 다 먹네 아몽이 가리비? 우리 아몽이도 깎았는데? 저 이거 잘 먹었잖아 아이고 진짜 웃기는 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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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밤아 해밤이 해밤이 좀 보십쇼 이리 골랐어 이 미친 이노새끼 진짜 사방이 사방이 지금 하이에나야 고마 손 제발 그렇지 하이에나 아우 저 어떡하면 좋아 하이에나들 그렇게 맛있어? 아몽이가 제일 못 먹었네 다쳐서 있는데로 다 깎아놓고 여튼 오늘 그래도 세마리 성공 세마리 성공 세마리 성공 에이 이뻐 저 아이는 평생 못 갔겠지? 얄명 기지배 요즘 얼굴에 코딱지 묻히고 죽어먹습니다 이거도 먹어 아 알지 아 알지 매력 포인트 아 알지 응? 우리 어데워 우리 에러 포인트야 그게 맛있어? 요거 먹고 얌전히 자아 맞지? 오늘 낮에 신나게 돌아다닐지 너네 좀 날씨가 좋아가지고 우리 마시를 아주 잘 다녀요 야 호두가 입이 약간 아픈 거 같아 그래서 지금 항생제를 추루에 타서 줬어요 잘 먹네 짜식 몸에 좋은 거 잘 먹는구만 어때 호두 줘? 다행히 호두는 약을 잘 먹는 아이인걸로 호두도 나이가 은근 있구만 구내염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한 정도는 아닌데 아까 먹다가 이렇게 입을 아파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음 착하다 싹싹 먹어 싹싹 옳지 내일도 와 내일도 약 먹자 웃겨난 웃겨나 웃겨나 커년이 어딨어? 응? 언니가 와요 우리 캠파티를 하는데 그치 언니 찾으러 가볼까? 응 웃겨나 우리 언니 찾으러 갈까? 언니야 빨리 와요 꼬리 어디 참치 먹고 싶어 그치? 꼬리가 오늘 지각을 하네 얍 흐흐흐 언니 찾으러 갈까? 어때? 가볼까? 언니 찾으러? 웃겨이 할 수 있겠어? 엄마 잘 따로 할 수 있어? 여기 가는 거야 응? 언니 언니 찾으러 가는 거야 웃겨니? 콩이 왔다 콩이 왔다 콩이 왔다 콩이 왔어 콩이 왔어 콩이 왔어 들어가 콩이야 치집에 보다가 느꼈어 옳지 올라가 옳지 콩이 왔어 콩이 왔어 콩이 왔어 찾아 나가자마자 오네 호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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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자요! 왜 안 먹어? 기지배, 거리두기야? 어케이랑 거리두기야? 어깬이랑 거리두기야? 얘들아, 참치 먹고 있어? 어, 얘는 귀여운 그릇에 따줬습니다. 고양이 그릇. 엄마, 청소하고 올게. 엄만 청소유정이니까 응 그래그래 맛있게 먹고 있어